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방압과 삼압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부분 플러스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을 추가해서 방압과 삼압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방압하고 삼압에 대한 개념은 우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방압이 두 글자만 있으면 성립하는가? 이렇게 인묘진 중에 인묘만 이렇게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저는 반압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대신에 인목은 인옷을 화국의 성향을 띄고 묘목은 해묘미 해서 목국의 성향을 띄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장관 안에 갑목이 있고 여기에 갑을목이 있으니까 또 목기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오라는 운이 오면 인옷 반압하면서 화기운이 강해지고 해묘미가 오게 되면 목기운, 묘목이 강해진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에 운에서 진토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반압이 아니라 이제 방압이 성립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묘진이 성립이 되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방압이 성립되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목기운이 너무 세지니까요. 일단 금의 동태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목기운이 세지면은 그 세지는 목의 동태를 먼저 살피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사주원국에서 목기운이 너무 세지면은 금기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건강적으로는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좋다고 또는 육친적으로도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고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금에 대한 추구가 강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금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즉 금을 지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십성적으로 지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금이 정인이다. 그럼 공부하겠다. 이렇게 지향할 수도 있고요. 오행적으로도 지향할 수 있습니다. 도구, 장비, 어떤 금융 그런 것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라든가 금속성의 물건들을 사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애착 있게 한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사주원국에 방압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묘진이 순서대로 안 써져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만약에 여기 진토가 있고 여기 임묵이 있고 여기 묘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도 방압이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방압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러면 사주원국에서 임묘진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화실 쪽으로 보았을 때 여기 연주구간은 15세부터 대략 25세고요. 일주구간은, 월주구간은 25세에서 35세를 뜻하고요. 그리고 일주구간은 35세에서 45세를 뜻하게 되는데요. 이 운에서 임묘진이 와도 방압이 당연히 계속 성립이 되겠죠. 사주원국에도 성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금요화실 쪽으로 봤을 때는 35세에서 45세 때 이 인생의 상징적인 임묘진이 성립되는 걸로 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임묘진이 성립되면서 임묵하고 진토에 해당하는 십성이 잠깐 이 묘목에 묶이는 현상이 발생된다. 언제? 35세에서 45세 사이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금의 기운이 약화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지향한다. 금에 해당되는 물리적인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서 물리적인 파손이라는 것은 건강이라든가 또는 육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금기운이 예를 들어서 모친에 해당된다. 그럼 모친이 건강에 조금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거는 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삼합 같은 경우에도요. 순서대로 안 있더라도 축, 유, 사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사유축이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육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배우자궁, 그리고 부모궁, 윗사람궁이 유금에 다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십성이 무엇인지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사유축이 형성되면서 금기운이 강화되니까 목에 대한 물리적인 파손 육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그런 형태가 발생되겠고요. 심리적으로는 이 목을 강하게 갈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는가? 삼합이든 방합이든요. 떨어져 있으면은 성립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삼합이든 방합이든요. 여기에 이제 다른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유 반합은 성립되는 게 아니고요. 운에서 사화가 오게 되면은 여기랑 반응하는 겁니다. 또 축토가 오게 돼도 여기랑 반합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요. 운에서 사화가 오게 되면은 여기는 별다른 반응이 없겠죠. 근데 육음이 오게 되면은 이쪽에서 사유 반합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축토가 오게 돼도 사축 반합을 하면서 또 여기에서 따로따로 그런 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느끼셨겠지만 방합은 세 글자가 모두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삼합은 이 반합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즉 두 글자만 있어도 왕지가 없더라도 반합이 성립이 된다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오로지 삼합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방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묘진이 있는데 떨어져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삼합, 방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방합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방합이 성립되지가 않고요. 운에서 대신에 임묘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임묘진 하면서 여기에만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묘목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반합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또 진토가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반합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하가 들어온다거나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삼합의 반합은 성립이 되겠죠. 네. 반합은 반합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 반합 개념이 없다라는 거를 또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진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명식에서 이제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되세요. 신 자 진 이렇게 있다. 그러면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신자진이 형성이 되니까 화기운이 물리적으로는 좀 손상되고 좀 약화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화기운에 해당하는 십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기운에 해당되는 건강 심혈관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저 화기운을 강하게 쓰고 싶어 할 테니까 뭔가 펼쳐내고 싶어 하겠구나. 왜? 수라는 환경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수라는 환경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내가 화라는 것을 활용하고 싶겠구나. 그러면 직업적으로는 또 연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승이냐 패냐 승패를 가르는 거는 그 세운과 대운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대단히 중요해요. 실은 이 자리도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이런 형태로 신자진이 돼 있으면 배우자궁 그리고 부모궁 또는 손잇사람궁이 신자진 35세에서 45세가 되면서 이 자수한테 묶이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묶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돌아가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들도 내포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십성이 무엇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배우자궁이 사라지니까 배우자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진토가 만약에 정평관이다. 그러면은 유심히 이제 신랑분 거 갖고 좀 매칭을 시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진토가 만약에 정인이다. 그러면은 자리로는 배우자 자리인데 육친적으로는 십성적으로는 모친을 뜻하고 있죠. 그럼 그때 십성에서 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런 조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하실까봐 안 나오는 조합을 쓴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정관이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궁 궁이 자리를 뜻해요. 궁으로 어? 신자진하면서 배우자궁이 묶인다. 이상하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성으로 십성 성으로 봤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되는가를 크로스체크 하신 다음에 만약에 신자진이 됐는데 궁이 사라졌다. 그럼 정관을 봤더니 성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 운에서 그러면 그때는 조금 안 좋게 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명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운이 임신 대운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임신 대운이니까 신자진이 성립도 되죠. 안 그래도 사주원국에도 돼 있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35세부터 45세니까 42세대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배우자궁이 묶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겁제라고 써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좀 생겨요. 배우자궁에서 그러면 배우자궁이니까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십성도 확인하시라는 거죠. 근데 십성이 병화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임신 대운에서 어떻게 됩니까 병임충이 일어나게 되죠. 어? 그럼 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필시 신랑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고 이제 신랑군의 명식을 면밀하게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삼합과 방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과 성으로 크로스체크 하면서 범위를 좁혀가는 그런 작동원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하겠네요. 오늘은 제가 무작위 바쁜 날이네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바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한테 요즘 삶의 희망이 있다면 이 녀석들 입니다. 네. 녀석들 요즘 이렇게도 제가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 녀석들 보면서 저도 오늘 하루 힘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신나고 재밌게 행복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